안녕하세요. 홍성주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출연해 내용을 설명했으나 앞으로는 저 대신 전문가를 통해 나레이션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원고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톤이 조금 어색하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적이 있어서 변신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제그룹 이야기입니다. 한때 제계랭킹 7위까지 올랐던 거대 재벌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돼 지금도 비온의 재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국제그룹은 전두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체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국제그룹이 해체되고 난 뒤 해체를 주도했었던 김만재 당시 재무장관과 당사자인 양정모 회장을 생전에 만나 다각도로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취재한 내용과 그 뒤에 나온 여러가지 학설들을 종합해 국제그룹의 해체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인 1985년 2월 21일 오전 제1은행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당시 제1은행장인 이필선 행장은 국제그룹 정상화 대책이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없이 기자회견장을 급히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국제그룹이 부실한 재무구조로 더 이상의 금융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그룹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정모 그룹 회장은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국제그룹 의상은 21개 계열사에 연매출 2조원, 수출 9억 달러, 직원 수 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기업이 한순간에 해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양정모 회장은 해체 발표 30분 전에 알았을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제그룹을 해체해야 할 만큼 구실이 깊었는지와 그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그룹의 시작은 1948년 부산에서 국제공무공업사라는 고무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양정모 회장의 부친 양태진 씨는 부산에서 만류의 흥업, 이라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등 해방 전부터 부산에서 사업을 일군 분입니다. 부친은 정미소로 돈을 벌어 재분업이나 양조장 등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때, 양정모 회장이 고무신을 생산할 수 있는 고무공장 설립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집요한 부탁에 정미소 귀퉁이에 고무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게 바로 국제공무공업사이며, 나중에 국제화, 으로 개명된 국제그룹의 태동을 알린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국제고무공업사가 대박이 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고무신이 그 유명한 왕자표 고무신입니다. 당시 고무신은 지금의 운동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자표 고무신의 성공으로 국제화학은 부산시장을 거에 석권하고, 전국으로 유통하게 돼 단숨에 신발업계의 최고봉에 오르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 사업은 더욱 확장되고, 무역회사까지 설립하는 등 거칠 것 없이 질주합니다. 그러다 1960년 대규모 화재로 사업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뻔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종업원 66명이 희생된 대참사는 당시 돈 7,264만 원을 지급하며 수습했습니다. 이 화재 이후 고무신 생산에서 운동화 생산으로 공장 설비를 개조합니다. 운동화 생산은 다시 국제화학을 돈방석에 안게 합니다. 1962년엔 국내 최초로 미식축구화를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때부터 국제화학은 순풍의 도출 단격으로 순항하게 됐습니다. 양정모 회장이 명실상부한 CEO로 나선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양 회장은 조금은 무모하리만큼 사업을 확장합니다. 1973년엔 사명을 국제상사로 개명하고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에 이릅니다. 1975년엔 정부로부터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는데 당시 종합상사는 삼성물산, 대우실업, 상용산업밖에 없었습니다. 종합상사로 지정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일 때 7%의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갓 기업에서 종합상사 지정을 위해 치열한 노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일반 기업의 금리는 15%였습니다. 양 회장은 신발업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화학 섬유건설 분야로까지 진출했습니다. 조광무역, 예신재강, 연합철강 등이 이때 인수된 회사입니다. 1981년엔 자체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런칭해 신발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 자제 스포츠화가 인기를 끌 것이란 판단에서 선보인 것입니다. 1984년에 서울 용산의 지하 4층, 지상 28층의 국제센터빌딩을 완공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당시 국제빌딩은 서울의 랜드마크 빌딩을 자처할 정도로 화려하고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국제그룹의 영화는 이때까지였습니다. 그 이름의 해체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룹이 해체될 때 그의 동생인 양규모 회장은 진양화학으로 분가해 나와 지금의 KPX그룹이 됩니다. 화학전문그룹인 KPX는 중견그룹으로 성장할 정도로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국제그룹이 왜 하루아침에 해체라는 쓴맛을 보아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정모 회장의 생각과 당시 일을 주도했던 분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림을 알 수 있습니다. 양 회장과 국제그룹에 근무했었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전두환 정권의 밑보여 해체됐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룹니다. 양정모 회장은 1993년 국제그룹 복원추진본부가 서입됐을 때 퀴즈와 만나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은 때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성금을 많이 내지 않은 괘심제어 총선 때 부산에서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이 참패한 분풀이로 자신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은 아웅선 묘소 폭탄 테러로 인해 숨진 희생자 유족을 지원하고자 1983년 12월 1회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15억원을 엘지그룹은 1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국제그룹은 5억원을 그것도 어음으로 건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찍혔고 새마을 성금 역시 처음에는 3억만 냈다가 나중에 10억원으로 울려내는 등 성금을 낼 때 다른 기업에 비해 적게 낸 것이 권력의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1985년 2월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이 부산에서 참패를 했는데 부산 상공의의조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양 회장이 돕지 않았다고 집권 세력이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제그룹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룹 해체라는 단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일을 주도했었던 김만재 장관은 1993년 저와 만났을 때 상반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국제그룹은 버려놓은 일들이 수습되지 않았고 부실 구멍은 자꾸 커져만까 자칫 하다간 국가 전체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었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려면 통화량을 늘려야 할 만큼 규모가 커서 주무장관으로서 방치할 수 없어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던 정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제그룹의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부채로 사업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국제그룹의 부채 비율은 근 1000% 가까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른 주요 그룹들은 600에서 700%였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리한 확장 경영과 연합철강 권철은 창업주와 경영권 분증 등으로 막대한 소송비를 쓴 것도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산 출신인 양 회장과 권 회장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1977년 연합철강이 국제그룹에 넘어가면서 틀어졌습니다. 권 회장은 양 회장이 연합철강을 먹기 위해 자신을 의미했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자 소송을 내며 양 회장과 대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 재벌이라는 별친이 무색할 정도로 한때 5명의 사위가 그룹 경영에 참여하며 족벌 경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 쓰라에는 11명의 딸과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번째 사위인 김덕영씨는 그룹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양 회장의 총애를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부친인 김종호 세창물선 회장과 양 회장이 소송을 벌이면서 사이가 틀어집니다. 국제그룹을 나온 김덕영 회장은 두양그룹을 세워 한때 준재벌의 위치까지 올랐으나 IMF 후세 금융대 몰락하고 맙니다. 그의 부친인 김종호 세창물선 회장은 개성상인 출신으로 한때 사채시장을 주무르던 큰 손이었습니다. 휠자는 김 회장 생전에 만나 국제그룹과의 갈등이나 신한투자금융 발안 송사 등을 많이 취재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화가 많아 나중에 따로 밝힐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족벌 경영 말고도 용산의 국제빌딩을 지으면서 근 700억 원을 투입한 것도 유동성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자가 비싼 제이금융권 등에서 대규모 차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제계에선 양 회장이 기업 볼륨이 커지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국제그룹은 해체되고 말았고 국제상사를 비롯한 주력 계열사와 용산 국제빌딩은 마산 재벌인 한일그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일그룹 역시 2000년 그룹이 해체되는 비운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력 기업과 용산 빌딩은 범 엘즈그룹인 엘스그룹으로 넘어가 현재는 용산 빌딩은 엘스그룹 사옥으로 쓰고 있고 프로스펙스 역시 엘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트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여소야대 시절에 50 청문회 때 국제그룹이 해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도 확실한 정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를 주도했었던 인사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고 양정모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 밑보여 해체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양 회장은 그 뒤에도 국제그룹 복원을 위해 묻어내를 썼습니다. 1987년 국제그룹 복원본부를 발족시켜 국제대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89년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7년여의 지루한 싸움 끝에 1993년 헌법재판서로부터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주요 계열사를 인수한 한일그룹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고 외환위기를 거치며 신한종금과 동서증권이 문을 닫고 말았고 한일그룹 역시 파산하면서 재기의 고문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 회장은 한동안 칩과하다가 2009년 3월 88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국제그룹 편을 얘기한 것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하루아침에 해체될 수 있다는 교훈 때문입니다. 국제그룹 해체에 대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1988년 능률협회 주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시의 기업 정리란 있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인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일군 기업군을 일거에 분해시켜버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슬이 시뻘었던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정부의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뒤 정주영 회장은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기업인이나 위정자들이 되새겨야 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기업과 기업 청소를 적대시하는 일부 위정자들은 곰곰이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